스토킹 혐의로 재파를 앞둔 한 남성이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4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스토킹 보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에서 4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 A씨. 피해자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범행 직전 열린 문틈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했습니다. 피해자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건 지난해 9월. 법원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기간은 두 달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지급되지 않았고 112 시스템 등록 안전 조치도 한 달 만에 해제됐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안전 조치는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요구하는 피해자는 많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스마트워치를 하고 있어도 그 순간 몇 초 사이에 일어나는 걸 눌렸을 때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는 없는 거라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위치정보 알림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새로 도입됩니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이 위치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신당역 사건,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사건 등 잇따르는 스토킹 강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